좋은 날입니다 성령님께서 오늘도 여러분의 십년 가운데 큰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에스더서 3장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에스더서는 하나의 역사적인 기록입니다 인류의 역사 가운데에서 유대인을 멸절시키고자 하는 한 계획이 있었다는 것을 이 책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반유대주의, 앤티세미티즘이 강하게 일어났던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 유대인들을 어떻게 보호하셨는가 하는 것을 기록한 것이 에스더서입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은 눈에 보이게 혹은 우리가 손으로 만질 수 있게 우리가 분명하게 느낄 수 있게 하나님이다 하게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인류의 역사의 뒤편에 서서 자기 백성들을 반드시 보호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전체에서도 이 주제를 뭐라고 그랬죠? 바로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 하나님은 자신의 교획을 하나님의 구원의 교획을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교획을 하나님의 남은 자들을 구원하시는 교획을 섭리 가운데에서 보이지 않게 그러나 인류 역사에서 마치 우연인 것처럼 마치 하나의 사건 다음 사건으로 연결되는 것이 우연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3장에서는 하만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은 하모다다의 아들이오 아각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아각사람이라는 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수지관이었던 아말렉 족속의 왕이었던 사람이 아각왕입니다 앞에서도 언급한 것처럼 사울왕 때 하나님은 아말렉 족속을 쳐서 멸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아각왕만 죽이고 아말렉 족속 전체를 멸하는 것을 사울은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실 때문에 만약 그때 사울이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아말렉 족속을 멸하였더라면 이런 앤티 세미티즘이 몇백 년 뒤에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인데 불행하게도 사울의 불순종 때문에 이 하만이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유대인을 멸절하고자 하는 이러한 위기의 순간이 다가오게 됐다는 것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만이라는 사람 어떤 방식으로든 그는 아마 재력이 있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마침 이 아하스웰 왕은 살라미스 해전에서 마케도니아에게 대패하고 난 다음에 돌아와서 이제 에스드를 왕후로 세웠지만 국력은 세하여 있고 상당히 어려운 가운데 있었습니다 하만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가 높임을 받았을 때 왕의 사랑과 총애를 받았다는 것은 아마도 그가 재력가였기 때문에 전쟁 이후에 페르시아의 국고가 많이 손실되었을 때 하만이 아마도 그 당시의 한 귀족 중의 한 집안으로서 아하스웰 왕에게 물질로서 굉장한 도움을 주기로 약속한 사람 정도가 되지 않는가 그래서 아하스웰 왕은 하만을 굉장히 높여주었습니다 하만을 왕 다음으로 모두에게 왕에게 절하듯이 절하라는 이런 명령을 내렸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헤로도토스가 쓴 역사적 기록과도 상당히 맞아 들어가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때 하만이 궁교를 드나클 때마다 사람들은 마치 아하스웰의 황제에게 절하듯이 그를 크게 절하고 저 사람이 어쩌면 다음 황제가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도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데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은 성문직이었는지 아니면 상당한 왕궁 안에서 그래도 어느 정도의 지위가 있었던 사람으로 보여집니다 이 모르드게이는 절하지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두 가지 이유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유예인으로서 유일하신 하나님 이외의 다른 신에게는 절하지 않겠다는 그런 신앙적 고집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마치 다니엘 시대에 다니엘의 새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베누구가 이 너브간네살에 신상에 절하지 않다가 풀묵불했던 지인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비슷한 이런 신앙적인 자기신앙을 지키는 모르드게이 모습 종교적 신념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 때문에 어쩌면 아만에게 절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를 만약에 살펴본다면 모르드게이가 좀 더 신앙심에 투철하고 민족정신에 충신한 사람이었다면 그 하만이 바로 이 아각의 후손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을 끊임없이 출애국대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혔던 아말레게 후손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더욱이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악한 원수에 속한 사람에게 후손에게 결코 절하지 않겠다는 이런 두 가지 이유가 있지 않았겠는가 둘 다 한마디로 말해서 신앙적 자기의 소견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지요 그러나 그것이 하만에게 큰 분노를 만들어내고 결국 이 모르드게이가 자기가 유대인이라는 이야기를 결국 하게 되어지고 다시 말해서 나는 유대인이기 때문에 아말레에게 나는 절하기 싫다 어쩌면 나는 유대인이기 때문에 유일하신 하나님이 여호와께만 절하겠다 이런 고집을 부렸을 때 사람들이 결국 하만에게 그것을 알렸고 하만은 모르드게이만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모르드게이 민족 유대인의 멸절 계획까지 세우게 되는 것이 3장에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또 한 가지 볼 수 있는 것은 재미있는 사실이 이 하만이 모르드게이와 돈을 통하여서 유대인을 멸절하려고 할 때 첫 번째 황제에게 부탁을 해서 언 1만 달란트를 국고에 넣어서 이 유대인들을 멸전하는 계획에 사용하게 하겠다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언 1만 달란트면 그 당시 페르시아 제국 전체의 세수 세금을 거뒀을 때 한 70%에 해당되는 그런 엄청난 금액입니다 자 한번 쉽게 이야기합시다 그 당시에 페르시아가 제국이었지 않습니까 오늘날은 미국과 같은 나라의 전체 세금 한 1년의 세수 세금의 총액에 해당되는 그것을 자기가 내겠다고 하니까 아수엘 왕으로서는 지금 전쟁의 패전에서 국고가 고갈이 되어 있는데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더욱 이 하만은 다가가서 아수엘 왕에게 유대인을 멸절하겠다는 말하지 않고 어느 한 민족이 있는데 그 민족이 왕의 칭령을 거부하고 왕의 모든 법칙을 따르지 않습니다 이것이 되면 큰일 나겠습니다 하는 말로 했다는 것이에요 유대인이 그랬다는 것을 숨깁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해서 하만은 아수엘의 왕에게 허락을 받아내서 그들을 유대인을 멸절시키는 계획을 하게 됐다는 사실이 3장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굉장한 교훈을 주는 이야기입니다 민족 사이에 이런 갈등과 미움이 결국은 한민족을 멸절시키는까지 나가겠다는 거예요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하겠는가 여러분 질문할 수 있겠죠 역사를 통해서 이런 일들은 얼마든지 있었습니다 히틀러가 유대인들을 600만을 학살할 때 이러한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한민족에 대한 미움 때문이었습니다 히틀러의 어린 시절에 어머니가 유대인이었던가요 그래서 이 유대인인 어머니가 또 다른 남자와 함께 자는 모습을 보고 붕괴했다 뭐 이런 이야기들 듣고 다양한 한 개인적인 어린 시절의 정오심과 미움이 결국은 한민족을 완전히 멸절시키는 이런 반유대인까지 나간 것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건 아프리카나 어느 나라에서나 볼 수 있는 종족에 대한 멸절계획 얼마인지 있어 왔고 지금도 페르시아 이란이라는 나라의 위정자들은 끊임없이 미국은 큰 사탄이고 이스라엘은 작은 사탄이라고 하면서 이스라엘 민족을 유대인은 한명도 빠지면서 전부 지중해에 몰아넣어서 죽여버리겠다 하는 유대인 멸절계획을 지금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똑같은 일들이 그 당시에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재미있는 사실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 뭔가 아니 이 유대인들 멸절한 예는 그 계획을 하기 위해서 부르를 던졌다 그러니까 제비 뽑기를 했다 그것이 나중에 복수인 부림 부르는 단수이고 부림은 복수인데 이 부림절이 여기서 튀어나오는 것입니다 자 아무튼 그것은 나중에 설명을 하겠고 이 부르를 던졌는데 제비 뽑기를 했는데 언제 멸절할까 하니까 12월 13일에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결정을 내린 것이 언제라고요? 바로 정월 13일 페르시아 제국에서의 정월 다시 말해서 새해는 바로 4월달 2.3월에 옵니다 그것도 니산월 지금도 중동지역뿐만 아니라 중앙아시아 특별히 카자흐스탄 같은 데는 나우루이즈라고 해서 나브루즈 역시 페르시아에도 똑같은 신년 축제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바로 그 신년에 제비를 던졌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신년 그래서 그들이 제비를 뽑은 날 유대인을 멸절하기로 결정한 날이 언젠가 바로 니산월 그들의 정월 이런 이런 거예요 니산월 13일입니다 여러분 니산월 13일 하면 기억나는 것이 있나요? 있습니다 니산월 14일은 바로 6월절입니다 6월절 하나님께서 애굽의 종살이 하는 자기 백성들을 어린 양의 피로서 구원하신 날 그날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애굽 민족들에 대해서 열 가지 재앙으로 애굽의 신들을 심판하신 날 바로 그날에 원수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절시키려고 하루 전에 계획하고 있다는 거예요 재미있는 대비입니다 우연일까요? 글쎄요 하나님께서 바로 이날에 하나님이 원수가 자기 백성을 죽이려고 할 때 하나님은 오히려 자기 백성을 보호하시고 원수가 멸절을 당하는 기가 막힌 드라마의 클라이막스의 부분이 지금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거 정말 재미있는 드라마입니다 자, 하만이라는 사람이 등장했습니다 바로 아말렉 족속입니다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어제 등장을 했습니다 이 사람은 사울왕의 후손입니다 사울시대에 아말렉을 죽이려고 다 멸하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는 이 아말렉 족속을 멸하는 말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수백 년이 지난 다음에 비로소 지금 똑같은 일이 사태가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사울왕의 불순종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이제는 모르드게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하만을 멸하고 아말렉을 멸할 것인가 아니면 이 아말렉 족속이 결국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멸절하고 말 것인가 흥미진진한 이야기가 지금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일하고 있는 모든 중요한 이야기 지금 3장에서 하만이 등장을 했습니다 모르드게는 지금 완전히 멸절의 위기에 있습니다 자기만이 아니라 자기 백성들도 죽을 수밖에 없는 전 세계적인 페르시아 제국 안에서의 큰 반유대주의, 앤티세미티즘이 일어났습니다 자, 이 모든 이야기는 내일 모레 연속으로 이어지는 이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모든 사태를 반전시키는가 하는 것을 지금 보여주기 위한 전초전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배후에서 모든 기획을 하고 계십니다 어제 우리가 2장에서 보았죠? 모르드게이가 황제 암살 기획을 황제에게 미리 알려줌으로 말미암아 에스드를 통해서 모르드게의 이름으로 그것을 알렸는데 황제는 모르드게를 잊어버리고 상을 주지 않았습니다 자, 그것이 아직 남아있습니다 하만이 높임을 지금 받았습니다 유대인이 멸절 기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야기는 어떻게 전개될까요? 하나님은 흥미진진하게 우리의 인생 뒤쪽에서 눈에 보이지 않게 우리의 삶을 지금 통치하고 다스리고 계신데 결국 하나님의 택한 백성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 여러분의 인생에 위기가 다가왔습니까? 사탄마귀가 혹은 여러분의 환경을 통해서 사람의 관계를 통해서 정치적인 것을 통해서 경제적인 것을 통해서 여러분을 우겨싸고 죽이려고 하고 여러분의 가족과 여러분의 민족과 믿는 교회를 멸망시키려고 하고 있습니까? 잠깐 두렵습니까? 잠깐 멈춰보세요 하나님은 결코 자기 백성을 그냥 버려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여러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이요 자기 택한 백성을 절대 버리지 않으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흥미진진한 이야기가 지금 3장에서 위기로서 다가와 있는 것입니다 이제 내일 한번 살펴봅시다 이 이야기가 어떻게 전개되는지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 이 섭리를 믿는 믿음 가운데 모든 일을 반전시키시는 하나님 따라합시다 반전시키시는 하나님 사태를 반전시키셔서 위험을 두려움을 승리와 기쁨으로 찬송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한번 기대해보지 않겠습니까?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승리하시기 위해 정신 somen 너무 자체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